그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오픈 튜토리얼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공헌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이 html과 css를 이용해서 정보를 만들고 그 정보를 보기 좋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기능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부과해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라요. 우선 결과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기능을 이용하면 여기 있는 버튼들이 있잖아요. 블랙, 화이트, 기본적으로 화이트인데 블랙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으로 화면이 반전되고요. 화이트를 누르면 다시 화이트 상태로 복귀하게 되는 형식의 기능성을 갖는 화면 것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현해 볼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카피해서 우리의 index.html 파일에 덮어쓰기를 해보죠. 이렇게 카피해서 카피를 했고요. 그리고 이클립스를 실행시켜서 앞타나를 실행시켜서 index.html에 붙여넣기를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이 우분투 안에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여기 opentutorials.index.html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땅 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여기서 여러분이 블랙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반전되고 화이트를 누르면 다시 흰색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개입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저랑 같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교재에다 정리해놓은 내용을 좀 보면 자 위에 있는 내용 전체에서 이 변경된 부분만의 밑에 조금 추려봤어요. 그래서 css 부분은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이만큼이 이 추가된 부분이고요. 이 추가된 부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body 태그가 클래스 네임으로 블랙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디자인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a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면 뭐죠? a 태그에 부모 태그 중에 body 태그가 있으면 그 태그는 그 a 태그를 선택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a하고서 이렇게 콜론이 되어 있고 이 호버라고 되어 있는 것은 a는 앵커죠. 앵커는 링크인데 링크 위에다 사용자가 롤오버 했을 때 이런 칼라를 갖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헤더라고 하는 것은 이 헤더 엘리먼트 중에 부모 중 헤더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것인데 그 헤더 엘리먼트가 부모 엘리먼트로 바디를 가지고 있을 때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점 블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관되게 들어가 있죠.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전부 다 이 부모 엘리먼트로 바디가 와야 되는데 그 바디는 그냥 바디가 아니라 클래스 네임이 블랙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바디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 엘리먼트가 블랙 클래스 네임을 갖게 되면 이 각각의 a 태그나 헤더나 내부나 이런 엘리먼트들이 여기에 있는 효과들을 적용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제로 한번 들어가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 보시면 블랙 화이트 이렇게 있죠. 제가 블랙을 클릭하면 여기는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 있죠.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이 바디라고 하는 태그 있잖아요. 이 태그가 블랙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현재는 클래스 네임이 없잖아요. 블랙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 바디 뒤에 클래스 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인스펙터가 별로 안 똑똑해서 이 동쪽으로 안 바꿔주고 있네요. 다시 한번 열어보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자, html를 누르고 보면은 이 바디 태그가 바디 엘리먼트가 클래스 네임으로 블랙을 갖게 된 거죠. 그럼 이 클래스 네임이 블랙을 갖게 되면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css 항목의 선택자.블랙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 html 문서에 있는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 이 태그들, a태그나 헤더나 내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 기술되어 있는 효과들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였을 때 또 블랙이 딱히 언급되어 있지 않았을 때 적용됐었던 디자인들이 무효화되고 이렇게 블랙이 적용된 디자인이 효과들이 먹여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검은색 배경에 이 흰색 텍스트 중심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럼 자바스크립트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자, 우선 html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바디 태그에 바디 태그에 아이디 값으로 바디라고 하는 아이디 값을 줬습니다. 제가 좀 후회가 되는 게 이 태그명이랑 아이디 값이 두 개가 너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바디 태그와 아이디 값이 바디인 속성은 다르죠. 그리고 제가 아이디 값으로 바디를 일부러 준 이유는 자바스크립트가 html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가 제어하려고 하는 html을 지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css에서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선택자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알리먼트에 클래스 네임을 블랙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화이트로 줄 것인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 아이디라고 하는 이 식별자를 제가 마련해 놓은 겁니다. 물론 저 식별자가 아니라 그냥 이 바디 식별자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조금 코드가 복잡해져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드디어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가 봤던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버튼들 있잖아요. 이 두 개의 버튼이 이렇게 생긴 태그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html 수업에서 이미 살펴본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추가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가 추가된 건데요. 자, onclick이라고 하는 속성이 등장했습니다. onclick이라는 속성은 약속되어 있는 속성인데요. 저것은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onclick이라는 속성 안에 들어가는 값, 즉 이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저 값은 이 약속에 의해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해석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onclick하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해놓으면 이 브라우저가 여기 onclick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있죠. 제가 강조 표시한 이 자바스크립트 내용.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onclick이 기술되어 있는 버튼, 즉 블랙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의 사용자가 이렇게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이 onclick 속성 안에 적혀 있는 속성 값을 자바스크립트로 해석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있는 내용이 어떤지를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 내용이 실행되는지를 쭉 적어놨는데 저는 그냥 구호체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document.getElementById get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가져오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element는 태그, element 같은 뜻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태그와 element는 거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yId는, 이 by라고 하는 건 뭐 수동태나 이런 데 나오는 거죠. id값을 기준으로 해서 element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괄호 안에 body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것은 body라고 하는 id값을 가지고 있는 element를 가져온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한 부분의 요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id값이 body인 element를 가져오고 id값이 body인 element는 바로 이 부분이고 인스펙터로 제가 일부로 한 번 더 찍어드리면 자, 여기 html 바로 밑에 있는 body라는 태그의 id값이 body니까 바로 이 element, 이 element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자, 저 얘기는 저 element를 대상으로 무언가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classname은 id값이 body인 element의 classname으로 black이라는 값을 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제가 강조 표시한 이 전체 javascript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id값이 body인 element, 즉 이 element 제가 선택한 거 이 element의 classname으로 black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종합해볼까요? 여기 onclick이라고 하는 이벤트의 속성 값으로 javascript을 이렇게 기술해내게 되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버튼에 해당되는 여기 있는 이렇게 강조 표시한 id값이 body인 element의 classname이 black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일부러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장황하게 자, 밑에 있는 것은 뭔가요? 똑같은 문법이니까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번에 두 번째 태그는 버튼은 classname으로 white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버튼이 돌아가면서 사용자가 클릭을 어떤 버튼을 했냐에 따라서 이 body의 element의 classname이 black이 되기도 하고 white가 되기도 하면서 여기 있는 이 class값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css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에 적용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event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event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벤트가 뭔지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이벤트라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도 어떤 사건과 같은 것들을 이벤트라고 하잖아요. 시스템에 있어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웹페이지에 로딩이 끝났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이렇게 버튼을 누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벤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 각각의 이벤트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를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기술해놓으면 등록해놓으면 브라우저에 그러면 브라우저가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등록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들을 호출하면서 실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의도에 맞게 웹페이지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벤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어를 이벤트 주도 프로그래밍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벤트가 있냐 이벤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온클릭 말고도요. 여기 제가 준비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자바스크립트 수업에 이 여러가지 이벤트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온클릭은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고 온DB의 클릭은 더블클릭을 했을 때일 테고요. 온 드래그 드롭다운은 드래그해서 마우스 포인트를,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놨을 때고 온체인지는 텍스트 필드나 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부분에서 사용자가 이 문자를 입력해서 그 안에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 그 정보가 변경되어 있을 때 발생한 이벤트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한번 쭉 살펴보고 이 이벤트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보다 지능적으로 사용자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에 반응해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지 이해하셨나요?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HTML을 제어하고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언어입니다. 바로 그 지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다면 이 수업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여러가지 특성들, 문법들, 이런 미주얼, 고주얼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지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통해서